변화구대에 처합니다. 좌중골입니다. 깊숙한 타구입니다. 준경수 따라합니다. 준경수, 펜스 넘기느냐? 펜스 상단 넘겨버립니다. 투런 홈런, 최승준. 오늘도 최승준의 홈런포는 가동이 됩니다. 역시 일지전에 좀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2연전의 첫날 경기에서도 최승준의 홈런이 있었잖아요. 지금 또 필요할 때 홈런이 나왔고요. 초기에 변화구를 받아쳐서 홈런 쳤다는 건 최승준 선수 정말 놀랍습니다. 6대0입니다. 최승준이나 투런. 최승준 자신의 3호 홈런. 세 개의 홈런 가운데 두 개를 바로 LG전에서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만들어냅니다.